안녕! 띠동! 갓! 형이야! 자, 이번에 화단가라는 곳에서 아주 매운 김치 저에게 제품 협찬을 해주셨습니다. 화단가 매운 김치 아주 굉장히 매운 김치, 아주 실물 김치 이거 얼마나 매운지 제가 한번 먹어볼 건데요. 또 이 매운맛 하면 띠동갑형, 띠동갑형 하면 또 매운맛 아니겠습니까? 제가 먹어보고, 이 친구가 읽을지, 제가 읽을지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흰쌀밥, 통삼겹살, 이 대파장아찌, 그리고 화단가의 매운 김치에서 이렇게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갈고! 또 이 갓담윰 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길게 해서 찢어갖고 밥에 얹혀서 먹으면 작살이 난다. 느낌 아시죠? 이거 느낌. 이 김치가 갓담윰 김치고 맛향도 굉장히 좋아요. 자, 바로 갑니다. 맛있는데? 맛있어 이런 매운 김치 요런 것들은 처음부터 막 오는게 아니고 뒤에 와요 뒤에 이게 더 매워 맵게 맵다 자 김치 입만큼 올려서 요즘은 매운 음식이라 그래서 맵기만 하면 또 안돼 맛있게 맵어야지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굉장히 잘 담은 배추김치 근데 진짜 개 맵다 크게 먹으니까 입 주변에 묻어갖고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 맨주야 너 먹으면 죽어 맨주야 너 먹으면 죽어 아 매워요 아 진짜 개 매워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매운걸 먹다보면 사람이 배부르다고 착각을 해요 지금 딱 극해 있습니다 근데 부를만 하지 이 고봉밥 거의 다 먹었어요 그만 달라고 울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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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으로 고기 한 더 입 주변이 너무 따가워 아유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아우 그만 먹게 자 여러분들 다 먹었습니다 김치는 다 못 먹어요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화담과 아주 매운 김치 먹어봤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맵습니다 맵고 하지만 맛있게 맵다 굉장히 맛있게 맵다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